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저번에 제가 업로드했던 몰 꿀팁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그 영상 댓글을 보니까 확실히 그걸 보고 나니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이 많이 보여가지고요. 화학반응식 양적관계 그리고 몰롱도 부분 문제풀이 하기 전 먼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학반응식 양적관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스킬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저번 영상보다 길이가 아마 조금 길어질 거고요. 내용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내용 하나하나 다 따로 정리해서 꼭 전부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여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화학반응식이 알려주는 정보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화학반응식에서의 주어진 개수비는요. 반응하는 물질들의 개수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물질의 개수비가 1대2라면 1대2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단어에서 원자 분자 이온의 개수를 세는 단위로 몰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하는 물질의 몰수비와 같고 아보가도르 법칙에 의해서 기체인 경우 몰에 따라서 부피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이자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와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확장해서 어떤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냐면 화학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것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선생님이 상태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 4개의 물질의 상태가 모두 기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몇이 나와요? 3이 나오죠.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몇이 나와요? 3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산물의 기체가 반응해서 산물의 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반응 전 후에 기체의 입자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에는요 반응이 진행될 때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반응을 보면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4,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2죠. 그럼 반응물의 개수가 생성물의 개수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물이 반응했을 때 이물밖에 안 만들어져요.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을 비교하면 아 반응이 진행될 때 부피가 증가하겠구나 변화 먹겠구나 감소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부피 변화가 주어져 있으면 어 개수가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더 컸겠네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더 컸겠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화학 반응식에서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인데 분자량을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용하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반응 전후에 반응물의 질량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항상 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얘네들의 분자량에 대한 식으로 쓰는 겁니다. 질소의 분자량은 몇이죠? 28 수소는 2 암모니아는 17이에요. 그럼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질소 분자 1개와 수소 분자 3개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2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질소 분자 1개와 수소 분자 3개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분자 2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미 분자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암모니아의 분자량을 몰랐다고 해볼까요? 물음표. 얘의 분자량은 몰라. 근데 질소랑 수소의 분자량은 알고 있었대. 그럼 얘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 있겠죠. 방금 쓴 것처럼 질소 하나 반응할 때 수소 3개 반응하고 암모니아가 2개 만들어진다. 분자량 모르니까 라지 M으로 표현할게요. 28에 6 더한 몇이에요? 34 2M은 34 암모니아 분자량 몇이다? 17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의 원소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각각의 원자량을 x, y, z라고 한다면 이런 방정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다 주어져 있을 때만 가능해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다 주어져 있는데 하나의 물질의 분자량을 모른다거나 또는 분자량을 다 알고 있는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모른다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세 번째는요. 두 번째랑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떤 경우냐면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알려줬을 때 그 질량비와 개수비를 이용하여 분자량을 구하거나 또는 질량비와 분자량비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적게 개수를 줬어요. 얘가 1대 3대 2의 개수비로 반응을 한다. 근데 얘네들의 반응 질량비가 14대 3대 17이었다면 이때 얘네들의 분자량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거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자량을 모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MA MB MC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나와있는 거는 반응 몰비 밑에 나와있는 거는 반응 질량비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써져있는 거는 분자량 화학식량입니다. 우리 질량하고 몰 사이의 관계 알죠? 질량을 뭘로 바꾸고 싶으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고 몰을 질량비로 바꾸려면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봐봐 난 여기 주어진 몰을 질량비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얘의 화학식량이 몇이 나와야 돼요? 14가 나오면 되겠죠. 여기도 봐봐 여기 주어진 몰을 질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화학식량이 몇이면 돼? 1이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몰을 질량으로 바꾸고 싶어. 몇을 곱해야 17이 돼요? 2분의 17 이렇게 화학식량을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2분의 17 나왔으니까 전체 2배 해줄게요. 28 2 17 이게 정확하게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분자량이죠. 반응 몰 비하고 반응 질량 비가 나와있으면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화학식량을 구할 수가 있다. 몰과 화학식량을 곱하면 질량비가 나와야 된다. 1에다가 몇을 곱해야 14가 나올까? 3에다가 몇을 곱해야 3이 나올까? 2에다가 몇을 곱해야 17이 나올까? 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숫자 값으로 보여줬거든요. 만약에 왼쪽처럼 미지수 값으로 나와있어요. 자 얘네들의 원자량을 스몰엑스 스몰와이 스몰제트 여기에서 이제 화학식량이 되겠죠. 화학식량을 스몰엑스 스몰와이 스몰제트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응 몰 비는 a 대 b 대 c 우리 반응 질량비 모르잖아요? 반응 질량비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분자량이 x, y, z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질량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랑 얘의 곱이 알파라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ax가 알파 요거를 분자량에 대해서 정리하면 분자량은 어떻게 나온다? a분의 알파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있는 개수로 질량을 나눠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 다 쓸 수 있겠죠. 아이고 지저분하게 지워졌네. 아이고 난리 났네요. 얘는 알파분의 아이고 a분의 알파 얘는 b분의 베타 얘는 c분의 감마 요런 식으로 분자량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 나오면요. 이렇게 싹 다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반응 개수비와 질량비가 나와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몇을 곱해야 14가 나오지 몇을 곱해야 3이 나오지 몇을 곱해야 17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 실전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다 풀진 않을게요. 지금 보면 ab2와 b2가 반응해서 ab3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화학반응식을 써볼까요? ab2하고 b2가 반응해서 ab3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써놓고 봤을 때 개수를 맞추려면 지금 얘랑 얘 앞에 요렇게 2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하고 나를 보니까 가는 ab2 3g이 1리터 나는 비투 3g이 2리터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바로 얘네들의 분자량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밀도 이용해주면 되잖아요. 가 밀도 몇이에요? 3 나 밀도 몇이에요? 1.5 그러면 얘의 분자량이 3 얘의 분자량이 1.5 요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ab3의 분자량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다. 어떻게? 두번째 거 이용하면 되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식 세워볼까요? 3짜리 2개 반응하고 1.5짜리는 1개 반응해서 ab3 m짜리가 2개 만들어진다. 요 계산하면 몇 나와요? 6에다가 1.5다니까 7.5 나오죠. 그러면은 em은 7.5 m은 3.75 요런 식으로 화학신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마다 달라요. 어떤 문제에선 두번째를 쓰고 어떤 문제에선 세번째를 쓰는데 보통 내신 시험에 나오는 게 두번째가 많이 사용되고요. 모의고사랑 수능에는 세번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학교마다 완전 내신형으로 가는 학교가 있고 모의고사 문제를 끌어다가 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꼭 둘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방금까지 저희가 3번을 배우고 왔는데 왜 또 3번 스킬이 나왔을까요? 잘못 썼네요. 4번입니다. 반응 전후의 몰 부피 변화를 이용하여 개수 예측하기 이거는 첫번째에서 말했던 부피비를 비교하면 반응물의 개수의 합 생성물의 개수의 합 비교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거든요. 자 여기 완자에 있는 문제의 일부만 좀 뜯어다 가져와 봤습니다. 화학반응식이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A22몰과 B23몰을 반응시켰을 때 B2는 모두 반응하고 X2몰이 생성됐는데 이때 반응 전 반응 후의 부피가 5리터 3리터라고 나와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반응 전에 몇 몰이었어? 5몰이었죠. 근데 몇 리터로 표현되어 있어? 5리터 아 이 문제에서는 1몰의 부피가 1리터로 표현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온도가 낮은 상황이겠네요.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22.4리터인데 1리터면은 정말 낮은 온도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반응 후에 3리터가 있었다라는 건 여기 반응 후에 몇 몰의 기체가 3몰의 기체가 남아있었다. 즉 생성된 예하고 남은 일을 합쳐서 3몰 근데 X는 몇 몰? 2몰 그럼 남아있는 기체가 1몰이 되겠죠. 이걸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로 한번 써볼게요. A2하고 B2가 반응해서 2X가 만들어진다. 초기값 A2 몇 몰? 2몰 B2 3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누가 모두 반응했대요? B2가 모두 반응했대요. 그럼 여기 3몰 반응시켜주시고 X2몰 생성됐다 했으니까 여기 2몰 써주고 이렇게 일자로 쭉 구워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총 기체가 3몰이 남아있어야 돼. 근데 B2는 모두 반응했죠. 그럼 A2가 몇 몰이 남았다? 1몰이 남았다. 즉 사용된 게 몇 몰이다? 1몰이다. 이렇게 쓰는 게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3줄 쓰기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줄에는 처음에 있던 기체들의 양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줄에는 반응하는 기체들의 양 반응하면 사라지니까 반응물에는 마이너스 생성물은 생성되니까 플러스 그리고 더해서 남은 물질과 생성된 물질을 세 번째 줄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딱 써놓으면 반응 개수비가 보이죠?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2 그럼 B2에다가 3 이렇게 계속 맞춰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반응물에 A2개 B6개 있는 거 보여요? 그럼 X에 어떤 분자식이 들어가야 될까요? A B 3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만 잘 해석을 해도 개수비 나오죠? X 나오죠. 그럼 ㄱ, ㄴ, ㄷ 중에 두 개 정도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다 풀겠다는 건 아니고 이 문제에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4번 스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이야기만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개수가 완전히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응 전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를 봐봐요. 초기 값이 4N이었는데 반응이 진행됐더니 몇 N이 됐어요? 2N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 양이 줄었네? 그러면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생성물의 개수의 합보다 더 컸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에 있는 C값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또는 2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가능한 C의 값은 1밖에 없습니다. 2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개수가 이렇게 1대 2대 2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몇이 나와요? 3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2가 나오죠. 그럼 총 반응하는 B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3몰이 반응하면 2몰이 만들어져요. 즉 반응이 완전히 진행이 되면 총 기체의 양이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절반까지 못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 봐봐. 양이 어떻게 됐어? 절반이 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개수가 설정돼서는 절반까지 줄어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C 앞에 개수가 몇이 나와야 돼? 그냥 1이 나와야죠. 그럼 이번에는 3대 1 반응이 됐잖아요. 3몰이 반응하면 1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최대 몇 분의 몇 가지 줄어들 수 있다? 3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근데 3분의 1까지 줄어들지는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 전 반응 후 기체의 몰수를 비교하면 개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 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4번 스킬이 아니라 5번 스킬이 되겠죠. 자 어떤 물질을 첨가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키는 경우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정말 많이들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다시 써보면 A A 플러스 B 화살표 A C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 경우는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반응물 중 하나의 개수와 생성물의 개수가 똑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지금 보면 A의 개수와 C의 개수가 똑같죠. 그리고 문제를 보면 B를 첨가시키면서 반응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B를 첨가시키면서 반응을 진행시키면 넣어주는 B와 A가 반응하면서 C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때 부피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V리터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B를 넣으면서 반응을 계속해서 완결점까지 진행을 시켰대요. 딱 반응이 완결점에 도달하는 순간 더 이상 추가로 B는 넣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완결점에 도달했을 때 용기의 부피는 몇 리터가 될까요? 용기의 부피는 V리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A가 얼만큼 있어요? V리터가 있죠. 그리고 B는 들어오자마자 반응하면서 모두 사라질 거예요. 얘가 들어오면서 부피를 늘리겠지. 근데 어차피 바로 다시 사용되면서 부피를 줄여요. 그럼 B가 실제적으로 주는 부피 변화는 없는 겁니다. 왜? 들어오자마자 반응하면서 사라지니까. 그러면 결국 사라지는 A와 생성되는 C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A의 개수와 C의 개수가 어때? 같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피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가 같고 나머지 물질을 첨가하면서 반응진행을 시키는 경우 이때는 부피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왜? B는 들어오자마자 모두 사용되고 A가 사라진 만큼 C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꺾이는 지점이 완결점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모르더라도 여기가 완결점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완결점까지는 부피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접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풀이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스킬인데요. 밀도 변화량이 주어졌다면 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밀도는 기본적인 계산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저번 뭘 강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체의 밀도비는 기체의 분재량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 양적관계 문제에서는요. 밀도비가 분재량비다.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식을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서 사용할 거냐면 이렇게 바꿔 쓸 거예요. 델타 밀도는 델타 부피분의 델타 질량과 같다. 델타의 의미가 뭐죠?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밀도의 변화량은 부피변화량과 질량 변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변화량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이 문제 한번 봐볼게요. 다음은 A가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 A가 반응해서 B, B, C, C가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은 실린더에 A를 놓고 모두 분해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토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X와 Y에서 기체의 질량을 줬네요. 지금 봐봐요. 어차피 A가 분해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첨가되거나 날아가진 않죠. 그러면 질량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질량보던 법칙에 의해서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 밀도 변화량은 부피 변화량의 역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초기 X 지점에서 Y 지점으로 갈 때를 한번 봐볼게요. X 지점으로 X 지점에서 Y 지점으로 갈 때 X의 밀도가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5 Y의 밀도가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5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량은 배수관계를 보는 겁니다. 밀도가 어떻게 됐어요? 절반이 됐네. 그럼 지금 델타 밀도의 변화량이 2분의 1 배가 됐죠. 근데 여기에 있는 델타 질량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델타 부피 변화량이 2분의 1 이라는 숫자값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모항이지. 그럼 2분의 1의 밀도를 가져오려면 부피가 몇 배가 돼야 된다? 2배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거를 왜 구재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냐면 당연히 다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질량 일정하다며. 그럼 밀도가 절반 됐다는 이야기는 부피가 2배 됐다는 거 아니야? 이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질량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X 지점과 Y 지점을 비교하게 한다면 부피가 2배 차이가 날 것이다. 부피가 2배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완결 지점 있죠. 이 지점을 Z 지점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Z의 밀도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Z로 갈 때 밀도가 5분의 2배가 됐네요. 델타 밀도 변화량이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2배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줄 수 있어요? 델타 부피가 몇 분의 몇 배다? 2분의 5배다. 즉 부피가 반응 전 반응 후 2분의 5배 변화 즉 2대 5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 전이 이었으면 반응 후가 5가 되는 거지. 그럼 뭘 쓸 수 있겠어? 여기 와봐. 반응 전 계수의 합이 몇이에요? 2 그럼 반응 후 계수의 합인 B 더하기 C가 몇이었을 것이다? 5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간단한 문제니까 아 선생님 굳이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말고 밀도하고 부피는 반비라니까 밀도가 절반이면 부피가 2배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래요. 이런 문제에선 좋아. 근데 이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부피 변화가 일어났는데 새로운 물질을 첨가하면서 부피 변화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분자량은 A가 B의 2배이다.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잖아요. 지금은 어딜 볼 거냐면 이 P 지점을 볼 거예요. 그림은 A가 어떤 만큼 들어있었다? A가 V리터 만큼 들어있었다. 근데 여기에다가 B를 넣으면서 반응을 완결시키고 계속해서 B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점 P에서 실린더의 부피가 몇이 나왔다? 2.5V가 나왔다. 봐봐요. 이 경우에는 그래프에 Y값이 주어져 있는 게 밀도예요. 그럼 아까처럼 델타 밀도 쓸 수 있겠지? 밀도 변화량이 몇 분의 몇이에요? 1에서 0.8이 됐으면 배수 관계로 본다고 했습니다. 몇 분의 몇이 됐다? 5분의 4배가 됐다. 그럼 아까 델타 밀도를 델타 부피 분의 델타 질량으로 비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봐봐요. 부피가 V리터에서 2.5V리터가 됐죠. 부피 몇 배 됐어? 2.5배. 그럼 델타 부피가 2.5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모항이 있으니까 밀도의 변화량이 적용될 때에는 5분의 2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부피가 2분의 5배가 됐으면 밀도는 5분의 2배가 돼야지. 왜? 분모항이니까. 그럼 여기에 델타 질량을 곱한 거 즉 질량 변화량을 곱한 게 몇이 나와야 된다? 5분의 4가 나와야 된다. 아 질량 변화량이 얼마큼이다? 이만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W를 첨가를 했더니 원래 A가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죠. 그럼 X그램이라고 해볼까요? A 아니 X라고 하면 안되겠다. 여기 X가 있으니까요. 자 A가 예를 들어서 T그램이 있었다고 해봐. 근데 내가 여기다가 W그램의 P를 첨가를 했죠. 그랬더니 부피가 몇 배가 됐어? 2배. EW그램이 된 거야. 얘를 첨가를 했더니 부피가 몇 배가 됐다고? 2배. 뭐 여기에서 EW라고 하면 알고는 ET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네요. ET. 그럼 봐봐. T에다가 W를 넣었는데 2배가 됐대. 넣어준 게 얼마큼이었다? T. 즉 초기 질량도 W. 넣어준 질량도 W. 이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델타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부피 변화량 분의 질량 변화량. 부피 변화량은 역수치에서 질량 변화량은 그대로 이용해주면 돼요. 이때 델타는 배수관계입니다. 배수관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7번 스킬이네요. 2개의 스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 7번은요. 고2 모의고사에선 나오는데 고3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그냥 출제가 안되는 유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근데 학교 내신 시험에는 정말 많이 나오죠.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 일단 화학 반응칩도 쓸게요. 탄산칼슘 CaCO3와 묽은 염산 HCl이 반응해서 염화칼슘 CaCl2 수용액 상태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요 반응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게 아니라 실험으로 나와요. 실험으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할거냐면 자 여기에 탄산칼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가 넣을거냐면 묽은 염산이 담겨있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담을거에요. 요렇게 넣어서 실험을 진행을 할거야. 그러면은 삼각 플라스크 똑같이 못 그릴거 뻔하니까 이쁜 그림은 아니지만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삼각 플라스크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요런 생성물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날아갈겁니다. 이렇게 기본 틀이 주어지는데요. 보통 예의 질량 예의 질량 예의 질량 3개를 주거든요.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탄산칼슘의 질량을 W1g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W2g 그리고 최종 실험이 진행되고 나서의 질량을 W3g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서 이런 관계식을 쓸 수 있을까요? W1 더하기 W2는 W3다. 요런 관계식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거 없을까? 없어요. 왜? W3는 누구의 질량이 빠져있어요? CO2의 질량이 빠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요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는 방정식이 됩니다. 얘를 맞는 등식으로 만들려면 뒤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CO2의 질량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CO2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될 것이다? W1 더하기 W2 마이너스 W3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요거는 아래다가 따로 이렇게 빼놓고 여기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탄산칼슘의 질량이 W1 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요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요. 얘 계수 봐봐. 몇 일 이산화탄소 계수 봐봐. 몇 일 그럼 지금 여기에 주어진 요 두 개는 질량 값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을 뭘로 바꾸면 그 두 개의 몰값은 어떻게 나와야 돼?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마다 달라요. 얘의 화학신양을 주는 문제가 있고 얘의 분자량을 주는 문제가 있고 둘 다 주는 문제가 있고 하나만 주는 이 질량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질량을 뭐로 고쳐야 돼요? 뭘로 고쳐야 돼요? 근데 뭘로 고칠 때 얘의 화학신양 m ca co3로 요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의 화학신양 m co2로 요 값을 나눠주면 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몰과 요 몰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식을 끌어다 놓으면 요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준 경우에는 얘를 구하라고 나올 거고요. 얘를 준 경우에는 얘를 구하라고 나올 거고 둘 다 준 경우에는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 있을 겁니다. 완자에만 이 문제 유형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세 개 다 완전히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탄산칼슘과 물걸면서의 반응은 화학반응식이 이렇게 고정이구나. 이거 외워두세요. 화학반응식이 이렇게 고정되고 보통은 얘의 질량이 W1 얘랑 삼각 플라스 더한 게 W2 반응 완결된 게 W3 그래서 이산화탄소 질량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각각의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개수비가 같으니 두 개의 몰이 똑같겠구나.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올 때 진짜 어떤 선생님들은 W1 W2 W3 자리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딱 좀 실수하라는 거죠.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러게도 출제를 하긴 하니까 W1 W2 W3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보통 문제에서 이런 질량들을 주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킬입니다. 화학식량찾기 이거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금속 M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응하는 M의 질량과 생성되는 X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의 원자량 화학식량을 찾으라는 문제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질량보존법칙이 꼭 사용돼요. 봐봐요. 여기 기준으로 잡을게요. 반응한 M이 몇 그램? 3 그램. 생성된 X가 몇 그램? 5 그램. 그럼 반응한 산소가 몇 그램이겠어요? 질량보존법칙 생각하면 2 그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질량을 썼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있다 없다? 없다. 뭘로 고칠 수 있는 얘는 뭘로 고쳐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량은 누구밖에 없다? 산소. 그럼 얘 분자량이 30이겠죠. 그럼 2 그램은 몇 몰이에요? 16분의 1몰이 되겠네. 그럼 기수비 2대 1대 2니까 반응물 8분의 1몰 생성물도 8분의 1몰 끝났네요. 8분의 1몰의 질량이 3 그램이야. 그럼 1몰의 질량은 몇 그램이다? 24 그램이다. 금속 M의 원자량은 24다. 끝! 이 문제 유형은 다 이런 식이에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줘요. 그럼 써. 뭘로 바꿔? 다시 계속 유형해서 뭘 구해줘? 1몰로 바꿔. 끝!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뒷 유형을 은근히 어려워하는데 이 문제 유형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 모의고사인가 수능인가 거기에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출제를 한 적이 한 번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쓰인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M2CO3와 HL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 이걸 가지고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화학 반응식이 나와있고요. 실험 과정을 보니까 Y자간의 한쪽에 M2CO3 한쪽에 묽은염산을 넣은 다음에 Y자간을 기울인대요. 아마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일 것 같아요. 그럼 HL이 이렇게 흘러들어가면서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럼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주사기에 모이면서 피스톤을 밀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떤 값들을 알아야 할 것인가. 근데 이런 문제는요. 내가 이 실험의 결과로 얻어낸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난 뭘 얻어냈어? 피스톤에 들어있는 CO2의 부피를 알아냈단 말이에요. 한번 봐봐.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M2CO3 안에 들어있는 M의 원자량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험으로 측정한 건 뭐야? CO2의 부피예요. 얘랑 얘 사이에 개수비가 1대1이라는 관계는 있지만 질량과 부피 사이의 관계 질량과 질량 사이의 관계 이런 거 없잖아. 그럼 무조건 중간다리로 뭘 이용해야 돼요? 뭐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CO2의 부피라면 얘를 일단 뭐로 바꿔줘야 돼? 뭘로 바꿔줘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피를 뭘로 바꾸려면 1몰의 부피로 나눠야겠죠. 그럼 현재 뭐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의 1몰의 부피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얘 1몰의 부피를 찾아서 몰수를 찾았어. 그럼 얘가 이제 몇 몰인지를 구한 거예요. 아 얘가 이만큼 몰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이걸 가지고 1몰의 질량 즉 M2CO3의 화학식량을 찾았겠죠. 그럼 화학식량에서 CO3가 차지하고 있는 화학식량을 빼주면 M의 원자량이 나올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돼? C랑 O의 원자량을 알아야겠네. C랑 O의 원자량 알아야겠죠? HL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내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만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내가 부피를 얻었어. 그럼 부피를 뭘로 바꿔야 물속안일 이용할 수 있겠네? 1몰의 필요하겠다. 이거를 1몰의 질량으로 바꿔서 얘의 화학식량까지 찾았어. 근데 난 M의 원자량을 알고 싶어. CO3 빼야겠네? C와 O의 원자량 알아야겠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영상을 그렇게 길게 찍은 것 같지도 않은데 목이 상당히 아파요. 지금 겨울철 되고 나서 계속 히터 밑에서 수업을 하다보니까 목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쉬는 날에 찍고 있거든요. 오늘 말을 거의 안하고 저녁에만 이렇게 말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만큼 영상을 계속 못 찍는게 이게 목에 무리가 한번 가버리면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좀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영상을 찍다보니까 업로드 주기가 조금 길어요. 그래도 최대한 양질의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완자 문제풀이 영상이 올라오는게 아니라 몰롱도 관련된 스킬 영상이 먼저 올라올겁니다. 왜냐면 완자가 묶여있더라구요. 양적관계하고 몰롱도가 묶여있기 때문에 몰롱도 스킬까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 완자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